원조로라 원조로 아침부터 이 하이텐션 뭐야? 알베투어 시작 너무 기대돼 그녀들의 비롯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고마워 고마워 알베 우리 서둘러서 나온 이유가 있어요? 버스다요 밀라노에서 쇼핑하면 괜찮은데 복잡하잖아요 이 버스 타면 거기 밀레지 있어요 비덴사 밀레지라고 쇼핑할 수는 120개 있고 120개? 다 모여있어요 그러니까 나 지금 소름돋고 싶어 카드 챙겼어요? 그러면 이 버스는 그냥 우리가 딱 시간을 맞춰서 타면 돼요? 예약해야 돼요 그냥 네이버에서 피덴자 밀리지 쇼핑에서 했어요 지면 날짜만 하고 예약하면 무료 예약하면 무료 이걸 근데 어디서 타냐 이거 이탈리아말로 에디콜이라고 해요 신문 판매하는데 이탈리아 아직 많아요 이런거 옆에 옆에 버스 있어요 아 이거네 너무 예쁘다 근데 저기 봐봐 업주 세븐틴 퍼센트 완전 바베스러워 어쩜 이렇게 버스가 멋있어 여기 여기 우리 빨리 이거 타고 가자 잘 다녀오세요 저기요? 뭐라고요? 아 신난다 축구 경기장 가고 싶어요 안녕 어 근데 버스가 일단 혼자 밴을 빌린 거 같은 느낌이야 아 그리고 이 창들이 나뉜 게 없이 이렇게 쫙 전면이니까 너무 멋있네 또 관광도 하면서 갈 수 있겠다 이제 가는 거지 뭘 뭐 살 건지 다 생각해봤어요 그러면 가면서 한번 거기 있는 샥들 한번 쫙 안내해 주시나요? 네 아 그러네 엄청 크다 와 여기 뭔가 등장부터 마을인데 예쁘죠 너무 예뻐 진짜 빌리시네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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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한국국이시다 반갑습니다 어느 구원별로 직원이 계시니까 아니 저희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잘 몰라가지고 일단 컨시이어지로 왔어요 직원분들이 자세하게 잘 설명을 해 주실 거예요 네 네 네 웰컴킷인데 이제 안에는 이제 어디서 세일 하는 건지 나오고 네 알리 스폰티 여기 이제 QR코드 있으니까 그걸로 이제 할인 받을 수가 있어요 아 이거 이걸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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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맛있는 바우처 식당에서 식품이나 먹을 거 없을 때 쓸 수 있는 그런 이거 지도해요 약도 그러네 여기 한국말로 다 써있어 한국에 있는 그런 데 온 것처럼 되게 편하게 너무 잘해놨다 여기 되게 맛있는 데 있어 밥 먹고 그리고 쇼핑 거고 이거 우리 선물 바우처죠? 바우처 세기니까 그걸로 오 좋아 가요? 오케이 고고 안되야 뭐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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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때요 감독님? 든든해 보여요? 어깨빵? 괜찮아 엄마? 알베투어 괜찮아 좋은 아이디어 저희는 여기에서 쇼핑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와 진짜 좋다 괜찮죠? 나 계속 들어줘야 될 줄 알았는데 아니네 알베투어 편하게 쇼핑하자 너 두개 샀어 또 뭐가 샀어? 한개는 벨트 우리 또 딴 데 가자 짜잔 진짜 유용하다 진짜 유용하다 나 계속 신발 보고싶었잖아요 아니 세르지로씨 너무 좋아해 청와를 좋아하지 않아? 아까 사람이 많아서 못들어왔는데 자 일단 앉아 이렇게 두꺼운 부분은 편하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맞아요 이건나? 너무너무 좋다 서비스 같은게 편하고 완전 시간이 순삭이네 순삭이요 순삭이요 저 쇼핑 만족했어요? 네 위험해 위험한 곳이 여기 위험해요 사실 네 또 올 거예요 그냥 아침 열때부터 오프닝부터 아니 폴 시미스 운동화를 그냥 10만원대에 살 수 있다는 건 그러니까 근데 어때요? 너무 귀여운데 뒤에 한번 보여줘요 짜잔 반짝반짝 이리 오세요 도세요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침 찾으러 가시죠 클럽 침 좀 찾으러 갈게요 네 오 많이 샀네 나 잠깐 어디 갔다 오는데 많이 샀네 아니 그냥 우리 그냥 약간 그냥 오늘은 조금 그냥 애피타이저 오늘은 그냥 지형 공부 정도? 정말 좋은 거 같아 나는 여기 진짜 꼭 올 거야 되게 크네 앤 아 땡큐 좋다 그렇게 쇼핑의 하루는 끝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 프리티브 엄청나요 좋아 당연하지 또? 또 식전주 먹고 또 밥 먹어? 그냥 물처럼 아 오케이 고 아주 자연스럽게 스프리츠 고고 고고고 고생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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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맛있다 완전 건강한 맛이야 이태리 사람들 진짜 부럽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아 부럽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많은 브랜드들이 이렇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쇼핑할 수 있다는 게 원심 많고 그러니까 진짜 보여주고 싶었어요 근데 마음에 들어서 너무 좋아요 솔직히 되게 고마워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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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장 뮤티크 직원분들이 잘해줬죠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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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하세요 너무 친절해 그리고 모든 게 너무 그냥 간단해 맞아 진짜 간단해 전혀 어렵지 않아요 굉장히 빠르고 아 마음에 들어서 다행이에요 아 오늘 마지막 밤이에요 가지 말아요 나 가지마 두 분 아까 쇼핑했을 때 다른 거 준비했어요 어디 갔었어요? 찌찌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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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 샀죠 아 진짜? 뭐야 물론 이거 한국에도 있지만 아 아 이거 진짜 너무 귀엽다 그리고 하나씩 샀어요 이건 한국에 내일 먹고 라고 gems 옷 너무 예쁘다 근데 완전 케이스가 너무 스페셜하다 진짜 아니 솔직히 말해서 이거만큼 맛있는 초콜릿 없고 그럼 이 페또러 셔가 제일 좋아하는 초콜릿이에요 먹어도 돼? 먹어도 돼? 제가 탑을 먹어도 되나요? 근데 너무 귀엽다 갑자기 왜 왜 봤는데 여기가 간질간질하면서 이렇게 쫙 올라와 음 너무 맛있어 맛있어 에이제넛 너무 좋아해서 저희 겉에 붙은 너츠드 오늘 진짜 너무너무 좋은 하루 보고 오늘은 마지막 밤이지만 내일 아침이 있으니까 오늘 다 고생했어 고생했어